안녕하세요. 오늘은 MSM의 적정 복용량과 MSM의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유튜브 댓글로 어떤 분이 궁금증을 질문해 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본 건데요. 먼저 질문 내용을 잠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사사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어머니 드리려고 산 거 테스트 삼아 먹어봤는데 잠이 잘 안 오네요. MSM이 원래 그런 건가요? 내가 이상한 건가? 꺼꾼님처럼 12g의 메가도스를 생각했는데 어머니 드려야 할지 망설여지네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고 제가 거기에 답변을 드렸던 내용은 실제로 활력 증강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기 전에 드시는 건 추천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곧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다시 댓글이 남겨진 게 MSM 살 때 잠에 방해된다는 소리를 들어서 낮 2시쯤에 먹었는데도 밤에 잠이 안 왔다. 2일 연속 잠이 안 와서 지금은 중단한 상태. 이게 커피처럼 처음에는 잠이 안 오다가 점차 적응이 되는 건지 꼭 MSM 특집 영상 만들어 달라. 이렇게 댓글이 달려서 제가 MSM을 먹고 잠이 안 오는 현상에 대해서 엄청 구글링을 해봤는데요. 제 능력으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내에는 MSM에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해외의 사이트까지 뒤져서 제가 열심히 열심히 구글링을 해봤지만 저의 능력 부족으로 제대로 된 자료는 찾지 못했고 제가 추측하는 내용 플러스 이 이유 때문에 잠이 안 올 것이다. 라는 거를 제가 한번 공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MSM은요. 다시 말해서 천연 에너지 부스터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앞선 영상에서 MSM의 해독 효과가 있다고 짧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거의 연장선이고 근거가 되는 내용인데 MSM은 세포 투과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세포 투과성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영양소를 받아들이고 독소를 빼내는 그런 세포막에 독성 물질과 영양소 성분이 드나들고 나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잘 이동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포 투과성이 높아진다는 말은 독소는 잘 빠져나가고 영양소는 잘 들어온다라고 다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성이 쌓이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해독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보다 독성이 빨리 빠져나가기 때문이죠. 세포 내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확보되는 이녀 에너지가 있겠죠. 예전에는 독소를 해독하는 데 쓰였던 에너지 지금은 이제 그 에너지가 절약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절약이 된 이 확보된 에너지는 세포를 치료하는 데 이용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 몸에 에너지가 굉장히 넘치는 거죠.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되는 일 중에 하나는 소화에 필요한 에너지래요. 그런데 MSM이 세포 투과성을 높이기 때문에 독성은 빨리 빼주고 반대로 영양소는 잘 들어오게 해주기 때문에 이 말은 영양소가 더 잘 흡수되도록 돕는 거랑 같은 말이래요. 그래서 소화에 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그 에너지가 또 다른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활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생성이 되면 소화에도 쓰고 호흡에도 쓰고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 독성을 해독하는 데 또는 소화를 하는 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면 더 이상 쓸 에너지가 없어서 쉽게 피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에너지를 절약을 하게 되면은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넘치는 상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별명 천연 에너지 부스터다. 이 이름이 붙는 거고요. 커피나 카페인은 각성 효과를 준다고 하면 MSM이라는 거는 각성 효과로 잠을 깨우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넘치는 그러니까 활력이 증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 드시게 되면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제가 꽤 여러 봤고요. 저조차도 저녁에 먹게 되면은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드시는 거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 오후 2시에 드셨는데도 잠이 안 왔다라고 하시면 오전에 먼저 드시면서 지켜보시다가 조금씩 양을 늘려가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면서 MSM의 적정 복용량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먼저 그 영양제 통을 보시면 거기에 1g씩 먹으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하루에 한 번 또는 한 번 이상을 1g씩 섭취해라. 관절통 관련한 연구, 실험 연구 내용을 한 번 공유를 해드리면요. 관절통이나 관절염 또는 부종을 가지고 있는 분들 50세 이상의 100명을 대상으로 MSM 1200mg을 12주간 투여했다. 그리고 의학그룹과 비교했을 때 관절통증 경직 부종이 감소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비염 증상을 연구했던 실험 연구는요. 50명을 대상으로 2600mg의 MSM을 30일간 투여했을 때 증상이 감소하는 것이 관찰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2600mg이면 2.6g이죠. 또 다른 기사에서는 관절염을 갖고 계신 분은 3g씩 3번 또는 500mg씩 3번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하루에 2g 정도만 드셔도 괜찮대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피부나 관절염, 자가 면역의 효과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8g까지 증량해도 된다. 8000mg이죠. 처음부터 500mg 드시고 잠이 안 오셨다고 하면 적은 양으로 시작하셔서 증량을 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MSM은 일단은 많이 먹는다고 해서 뭔가 독성이 생기거나 큰 부작용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소금보다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반수치사량이라고 해서 MSM을 통해서 피부라든지 관절통에 많은 효과를 보셨으면 좋겠고 또 좋은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많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